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졸려 아무도 자면 꽤네 차님 뭐 좀 됐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긴 했는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선배들은 업무만 다 맡겨놓고 가고 진짜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그게 내 말이 솔직히 나니 일을 하는 건 좋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야 회사에서 머리 알잖아 브로콜리야 뭐야 대표도 누구 누구 대표 부족발인 줄 알았잖아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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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줌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맞은편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쇼 하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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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선 어 그래 그래 근데 넌 뭐예요? 넌 뭐예요? 몰라요 우리 서울 아니 민찬 님은 염색하고 나서부터 염색머리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어 뭐야 마음의 불을 지피니까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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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모닝이예요 아 굿모닝이예요 아 모닝이예요 윈니 윈니 어 샤니샤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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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하고 있었어? 우리 성원인데 왜 반말을 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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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들어왔다 근데 선생님 넌 뭐 제가 중국어 배웠으니까 니하우 dizよし 아 다들 좋은 아침 아 대표님 앉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나 아 대표님 아침부터 잘생기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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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다들 아이디어는 좀 생각해왔나? 네 생각해왔습니다 어 뭐 승관이랑 디노님은 뭐 보셨나요? 어 뭐 밤을 샌 거 같던데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샌 것보다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좋으면 밤샌 거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일한 시간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야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다!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다! 콘텐츠가 길다! 잠은 죽으십니다! 이러면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자! 그런데 콘텐츠가 고잉 촬영을 한 달 반 만에 하더니 감 다 잃고 감을 좀 잃었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야지 지금 뭐 어 역시 공중파 예능인은 다르다 어 직원분들 10시 10분부터 이따가 회의를 시작할 거니까 다들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아이디어 정도만 생각해두고 지금은 뭐 어떻게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친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관계성을 위해서 조금 근황 토크를 해볼까 근황 토크요? 근토요 근토! 그럼 요즘 회사는 직원들끼리 근황 토크도 해요? 그치 그치 이게 저희 대표님의 지침인 거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다 지침 30분 동안 어떻게 친해지길 바래 같이 근황 토크 조금 하고 주말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좀 얘기하고 대표님 근데 저희 컴퓨터는 대표님만 가지고 계시고 너네는 머리 아이디어야 저희는 오로지 머리로 써놔! 너네가 어디 감히 기계를 쓰냐? 너네는 머리로 아이디어를 내뱉으면 돼 그럼 내가 다 정리해서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메모해 메모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할 건데 아직 우리가 일이 없어 이렇게 직원들은 많은데 일이 없으니까 회사가 굴러갈 일이 있나 아니 대표님 분이 일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할 건데 근데 우리가 아직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일을 해야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돼 너네 스타트업이 뭔지 아니? 네 압니다 권달미 얘기해봐 얜 드라마밖에 몰라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스타트업이란 창업입니다 창업이 뭐죠? 창업은 아이디어 싸움이지 너네가 이 껌 하나를 팔더라도 어떻게 해서 팔 것인가 이 껌에는 어떤 무언가 더 특별한 거 있나 이런 것들이 너네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 아이디어 테스트를 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물건을 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그 물건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브리핑을 해주면 돼 그러면 가장 쉽게 디노부터 가도록 하지 디노 너가 지금 이게 몸에 좋은 홍삼을 앞에다 두고 네네 홍삼 지금 혼자 좀 하나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홍삼이 아닌 생각이 났습니다 홍삼을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조금 더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느낌이 좀 오는 거 같아요 느낌이 오시죠? 네 먹었는데 몸이 좋아졌다는 건 다소 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게임을 한 번 하나 만들까 합니다 뭐 한 번 해봐 제가 만든 게임인데요 홍삼 게임이에요 당신이 만들었다고? 그게 뭐지? 어떻게 만든 거지?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싸 홍삼 에블바리 홍삼 오케이 알겠어 수당 올려주는 건가요? 다음 호시로 갈게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죠 자 핸드폰에 어플을 깝니다 어플 제목은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오 듣카날 듣카날 뭔가 희망적이에요 자 거기에 내가 꿈꾸는 드림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중요하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대표님 저희 콘텐츠 회사 아닌가요? 콘텐츠 회사 맞네 현대전종차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대표까지 올라가셨어요?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차렸네 진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디어가 제일 없는 사람이겠네요 제가 여기서 한 번 감히 발언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승관리는 한 번 속으로 한 번 해 속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이 세대 지금 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플랫폼 뭔가요? 디노 유튜브 어쩌면 지금 이 영상도 나가 있을 유튜브 유튜브의 시초가 자기 전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알고리즘에 뜨는 거 있잖아 유튜브의 시초는 언제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속으로 뭐랄 건데요? 유튜브 시장을 뚫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귀를 간지럽히는 ASMR 콘텐츠죠 오 렛츠고 대한민국의 전통 악기를 이용해서 ASMR 전 세계에 퍼트리면 이 유튜브 플랫폼으로 우리는 몇 천억 조까지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제 감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뻔한 아이디어는 집어치십시오 저는 이 속으로 속옷을 만들 겁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참시네 자 여러분 이 속옷에 이 가죽 아주 쨍쨍합니다 이거를 찢어서 속옷을 만들면 아주 어쨌든 속옷이 됩니다 아니요 다들 박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속으로 왜 소고기를 구울 생각을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버논이가 이 가발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봐 오 너네를 뽑은 이유는 너네는 다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다 뽑아온 거야 한솔 씨는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다고 들어가지고 콘텐츠 이 가발로 가방으로 넌 해고야 이렇게 11명 유파이어 유파이어 바로 해고가 되는군요 선생님 아니 대표님 저 근데 진짜로 사실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 암무적 리더가 있어요 뭐지? 최승철 사원인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최승철 사원은 저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주제가 단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보험 너무 좋습니다 지구보험 콘텐츠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게 아 저거는 바로바로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저는 예전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죠? 저희 대표님과 쏙 닮은 한 분이 나오셔서 컨텐츠를 하나 내셨었죠 지구보험을 이렇게 돌린 다음 눈을 감고 찝는다 찝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대표님과 꼭 닮은 분이 동견을 하셨습니다 아 망한 맛인데 지구는 왜 둥굽니까? 그냥 둥군데요 왜 둥굴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히 참시네요 여러분들 네모의 꿈 아시죠? 네 네모 놓잖아요 지구보험을 보면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보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맡겼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마인드맵 아시나요? 마인드맵 알아요 제가 제시어를 하나 선택해 줄 거예요 소? 소 를 했을 때 생각나시는 거를 하나씩 뻗어나가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소 량 소 하면 소량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 청도가 생각납니다 청도 청도는 왜 생각나죠? 소가 유명해서요 횡성 아니야 횡성? 저는 소 하면 배우 소지섭씨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그럼 소지섭씨를 광고로 쓰시면 되겠네 모델로 모델로 소지섭님 미스터 소지섭 소 생활하는 거 림사 소 림사 뭔 말인기인가요? 저 디노요 디노 주 소주 이게 소주를 먹는 콘텐츠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브레인스토밍으로 연관되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바다 생각나요 바다 바다가 생각나요? 소금 저 소면이에요 소면 저는 소 우주 소주 소주 앉아주세요 마시면 우주로 간다 오 술이 들어간 이거 잠시만요 대표님 솔직하게 냉정하게 정말 밖에서 벙한 차는 결과 저 대화 주제는 거의 어린이집 수준입니다 소를 얘기했고요 소 싸움 선생님 서지섭 선생님 서림섭 이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고행 제작진분들도 이게 지금 방송 콘텐츠 아이디어라고 던져놓은 이 마당에 아니 솔직히 우리한테 믿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살리는 몫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체적인 지금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 알고 있죠 드립이에요 뭐 드립이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계속 쳐주셔야 돼요 저희들의 콘텐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앉아 그 말이 아니라 저 소멸 어때요 소멸 소멸 순간이면 소멸 시키는 거예요 하하하하 네 앞결 계속 막을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어요 소고로 또 하실 건가요? 소고도 생각나네요 소고 맞습니다 역시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이 영어 명칭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영어 명칭을 발음으로 가자면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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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고가 그래서 가다 정말 희망찬 그런 힘으로 같이 막 한라산으로 올라요 근데 애가 지쳤어요 소고 아 이거 이거 좀 괜찮네요 그래서 어쩔 거야 가자고 뭐 한라산 가자고 소고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 가나요? 그래서 가 여기 우지 사원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권순영 사원이 냈던 의견입니다 소고로 소고스를 만든다 굉장히 참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고로 소고스를 만들면 네네 언제 어디서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가 가능합니다 소고스요? 그렇죠 이게 이 재질로 소고시 만들어졌을 때 가다가 뭐가 기뻐요 위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작곡을 할 수도 있고 작곡을 할 수 있다고요? 네네 대표님 보여주세요 아 저는 불타죠 이거를 옆에 대고 여기서 이제 골든디스크도 가능하죠 골든디스크?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 좋아요 좋은데요? 우지 사원 너무 괜찮았어요 대표님 소자도 소보로도 있습니다 소보로 소 지금 먹고 싶은 거 말고요 배고파요 소보로 소보로로 뭔가 연관돼서 뭐 없을까요? 소보로 가는 거죠 소보로 가는 거죠 소보로를 먹으면서 소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애피타이저지 소보로 먹으면서 그리고 또 정한이 형 친구 중에 소친구 있잖아 소친구 있잖아 잠깐만요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구준이 언제 갔어? 너무 언제 갔어? 누가 2021년 이렇게 그럼 반말하지 마세요 제발 누가 그렇게 시선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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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덜 끼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얘기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작년부터 1 플러스 1? 어 1 플러스 1 또 하려고요? 사람들 1 플러스 1 좋아하잖아 1 플러스 1였으면 소는 소만 가면 안 되지 찢어서 해야지 잠시만요 이건 방송 방송 10일에 나왔습니다 찢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1 플러스 1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이용합니다 자 찢어서 가면 여기는 소 안 됩니다 소조기 소조 소조 왜 서가 안 돼인 거죠? 소조기 소조기에 그냥 가 서쪽엔 그냥 가 생각 없이 가 가면서 옷 패슨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 소조기에 가서 이제 패션을 찾으러 간 거야 무슨 이야기였죠? 아 그 목표 없이 소조 가면서 이제 옷 사면서 이제 패션 이렇게 만드는 컨텐츠 오케이 반대해 박수 아니 이게 왜 박수를 받습니까? 대표님이 맘에 드시면 박수 받는거죠? 그러면 일단 이 손은 속으로 소부대를 만들면서 언제든 연주를 하고 피얼리스를 하는 것까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재 좋아요 좋아요 아 골든디스크까지 갑시다 그래 골든디스크까지 가는 걸로 진짜 이 회사 미래한 거 있지 않나? 어 다음 거는 좀비로 한번 가볼까 좀비 아 좀비요? 좀비 와 굉장히 악팽이시네요 그렇지 진짜 못쓰지 아 미안합니다 컴퓨터만 쓰셔가지고 어 왜 그러세요? 편찮으세요? 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깨가 걸리네 어 좀비 여러분 좀비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포칼립스 아 그렇군요 저는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물어봤어요? 좀 자 점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무좀 뒤집었죠? 여기에서 지읒을 지웁니다 지읒이니까 지우는 거죠 이땐 무좀이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저희는 좀비를 사용해서 무좀 치료제를 만들 겁니다 와 좀비도 좀비도 없앨 수 있는 그 무좀 치료제 그렇죠 좀비의 바이러스를 고칠 만큼의 강력한 무좀 치료제 무좀 무좀 좀비 와 이게 좋다 오 좋은데? 무좀비입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말이 됐어요 어 잠깐 이걸로 CF CF 구상을 하는 거예요 부산행처럼 좀비가 나오는데 이제 좀비도 무좀이 있는 거예요 아우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근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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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속의 데이식스가 아하 너 우리 노래나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좀 있는 좀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좀비가 아우 간지러워 너무 간지러워 막 위협하려고 했는데 좀비 간지러워 저는 좋습니다 당신이 나와서 약을 발라주는 순간 아우 아우 시원해 아우 상쾌 이러면서 아니 어떠요 그럼 너무 평범했던 것 같아요 평범해요 이게? 저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좀비를 저는 이렇게 90도만 꺾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어를 왜 계속 꺾어다 마비인가요 혹시? 지우스에 그리셔야죠 역시 뭐 개글씨를 거면 똑똑하긴 해야 돼 지우스에 지웁니다 마트 그럼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서 어 마트에 가서 좋아요 마트에 가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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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마트에 갔어요 원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서 비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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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단순한 컨텐츠 그렇죠 단순한 컨텐츠 단순한 컨텐츠도 홍보를 잘하면 참신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도 뭐가 잘 나간다고 그러죠? 유튜브가 잘 나갑니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죠?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과 시즌 비시즌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네 비 선배님 하시는 거 그래서 시즌 좀비 시즌 오 해서 시즌 비시즌에 컨텐츠가 나가는 거예요 좀비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비 선배님이 좀비가 저희 민망하면 저희 몫인가요? 여기서 빨리 넘겨 저기서 이제 A씨 한 번 나와서 해봐요 A씨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 야 줘봐 도망간다고? 갑자기 야 이거를 쟤 1 플러스 1 또 해 잠깐만 이거를 받는다고?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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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2020 2020년에 아까 얘기했잖아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제 다 무시라고 새로운 거 하네 시상해 1 플러스 1 안 해 2021년 네가 2 플러스 1 해야 돼 그때도 2 플러스 1 했어 아! 마트에 가서 2 플러스 1짜리만 사는 거야 다들 박수 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로 아 에이스구나 에이스 우리끼리 자아야 찬하면 뭐합니까? 일이 안 들어오는데 이러다 이렇게 아이디어 어 트레디 가려보면 일이 들어오고야 말 거야 이거 뭐 어린애들 낙서 아닙니까 이거 데이식스가 왜 나와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생각의 틀을 이렇게 넓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넓혀놔야 돼 데이식스 뭐라 해서 지금 기분 나쁘시죠 팬이에요 좋아 내가 너네들 월 500씩 주는 보람이 있네 오 500씩 받아요? 이렇게 해서 500 받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의 이미지 혹은 어떤 컨셉 같은 게 있을까 이미 우리는 홍보를 돌려놨어 어떤 홍보를 어디로요? 뭐 SNS라든가 우리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홍보를 돌려놨어 우리는 그 일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중인 거야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우리 연습생이구나 만약에 달걀 회사에 연락이 온다면 온다면? 소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온다면? 다 온다면이야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때마침 제가 여기 안경이 있는데 달걀은 사실 들어오기 조금은 애매할 거 같아서 안경으로 한번 제대로 안경으로 한번 해보자 안경으로 아 기대돼 기대돼 안경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사람이 좀 지적인 이미지가 강한 아이템이고 또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을 이제 저 같은 저도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도와주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템인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죠 네 뭐 이제 안경 아이디어 민규 씨 안경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 자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 발 더 우리가 빨리 앞서가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안경이 핸드폰입니다 안경이 핸드폰이라고? 아이언맨처럼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어울려요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잘했어 죄송한데 맨콩인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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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안경 끼시죠 핸드폰 쓸래요 그냥 여기서 전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앉아보세요 저 아이디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아 이건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건가요? 넌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트레이닝 중이라니까 촬영에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에 위한 콘텐츠 콘텐츠입니다 안경 이행시인가요? 안녕 안녕 경복궁은 처음이지 나왔다 나왔다 야 오늘 나왔다 이게 콘텐츠지 이게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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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카노는 하는데 디도가 뭐야? 아 그럼 영상 제작을 좀 요청하신다는 거죠? 영상 제작?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아이디어 웨이 한번 하고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 들어왔습니까? 봐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 웨이를 하니까 네네 일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어디죠? 세븐틴이라는 그룹 아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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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고잉컴퍼니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영상 제작을 맡겼어 아니 거기 요즘 크게 히트 치는 회사로 들어갔잖아 나이스잖아요 나이스 우리는 이제 어떤 콘텐츠를 세븐틴에 대한 세븐틴에 대한 세븐틴에 대해 알아보고 세븐틴에 대해 어떤 콘텐츠가 알맞는지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갖고 다시 미팅하도록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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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네 아 아 첫 촬영이 드립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드립을 하셨던 콘텐츠 어떤 게 콘텐츠가 될지 몰라요 와 진짜로? 이 중에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너 진짜 호랑이 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심이요? 어떤 말을 해서 그게 쓰일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쓰일지도 모르고 그게 쓰일지도 모르고 그게 쓰일지도 앞으로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은 말조심이구나 예전에 했던 것들 타방송 나가서 하는 거 저의 다 모인자고 와 타방송까지 모인자고 이런 거 재밌겠다 이럴 때 써 더 던져야지 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민코인 세븐틴 민규는 주말 동안 어떻게 지냈나? 저는 집에서 푹 샀습니다 푹 샀구나 네 오케이 그럼 이따 보도록 하지 승관이는 밤새면서 뭐 했어? 아 밤새면서 술 마셨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기 머리색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둘이 지금 싸우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불족발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니까 버논이는 뭐 하는 거야 그게 제 책상에 있는 걸 좀 만지고 있는데 이게 그게 뭐예요? 망가뜨린 것 같은데? 아니 일을 하랬더니 지금 아이디어 내렸더니 뭘 부시고 있어? 아니요 지사온 저게 지금 아이디어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 찬이 님이에요 그래요 찬사온 내 이름 이찬이에요 그래요 찬사온 오케이 이렇게 또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10분이 됐구만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40분이 지났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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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